김경완, 서윤재 선발입니다. 박진구, 박민서, 백준영, 유승훈, 정상호, 조현인, 김경민, 그중에 재미있는 선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됐습니다. SK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삼천을... SK가 12대 3도, 북미호 삼천을 앞서다가면서 전반전 선수입니다. 어트륵이라고 합니다. Someone else! 축하해! 왼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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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끌어! 이 선수들이 희택뿐만 아니라 이 선수들과의 인력이 있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마리스킹패트 할 때 킬로 KK가 승리를 가려왔습니다.